6월 FMC를 앞두고 많은 정보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잘 소화하려면 연준이 무엇인지, 또 FMC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사인에서는 그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미국 연준이 뭐길래? 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연준은 연방준비제도의 준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연방준비대도란 1913년 연방준비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할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가지만 꼽아보자면 통화금융정책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되겠고요. 지역 연방준비은행, 지역에도 지역별로 준비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 미 정부와 금융기관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 아래 여러 기구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구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구 함께 보시죠. 먼저 FOMC,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이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자 연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겠습니다. 연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실질적인 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행기구로 미국 12개구에 하나씩 설립이 돼 있습니다. 총 12개의 지역은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사회 위원들, 또 그리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구성된 게 바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되겠습니다. 연준 이사와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FOMC가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FOMC가 임박한 만큼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매년 8번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 올해 6월을 지나고 나면 7월, 9월, 11월, 12월 이렇게 4차례의 FOMC가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점도표를 공개하는데요. 6월도 2분기의 마지막 FOMC 회의인 만큼 점도표가 공개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9월과 12월에도 점도표와 경제전망보고서가 함께 공개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FOMC 위원은 총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7명의 연준 이사는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연은 총재 중에서는 뉴욕 연은 총재 임시직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연은 총재 중에서는 4명씩 1년 단위로 교체하면서 FOMC 투표권을 가지는 위원들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연은 총재가 FOMC 위원으로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FOMC에서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FOMC 위원들의 성향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명의 이사 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체로 N, 중립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사들이 많은 가운데 한 명의 이사가 H, 하키쉬,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지역 연은 총재 중에서는 이렇게 뉴욕 연은 총재를 포함해서 4명, 총 5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뉴욕 연은 총재는 중립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나머지 4명의 총재 중에서는 한 명이 중립, 한 명이 더베쉬,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성향, 그리고 나머지 2명이 하키쉬,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FOMC 위원들인데요. 사실 성향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FOMC 방향 자체는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둘기, 매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전쟁보다는 좀 대화, 좀 온건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사용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맨은 발톱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좀 강경론자, 힘으로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베트남 전쟁 때부터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통화정책, FOMC 위원들의 성향을 분류할 때도 비둘기파, 매파로 함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완화적인 정책을 선호하는데요. 반면에 매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이렇게 다소 강경한 정책을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FOMC 프리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준금리 결정보다는 위원들의 발언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 이후 3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은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런 측면에서 점도표와 경제 전망 보고서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연내 3회에서 한두 차례로 인하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2%까지는 도달이 한참 멀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트를 함께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2% 기준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헤드라인 CPI나 근원 CPI 모두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사인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3개월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야만 연준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지 5월 CPI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프리뷰 이어가 보자면 금리 인하의 이유에 대해서도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인하한다고 무조건 시장이 반기진 않을 겁니다. 경제 악화로 인한 인하라면 시장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위에 있는 두 연은 총재들이 올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총재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이는 경제 지표들 여전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 있고요. 고금리의 충격이 아직 다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총재도 있었습니다. 한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경로 첫 인하를 지금 9월 또는 11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9월, 11월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전망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CPI, 물가 지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만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팬데믹 때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속도 한번 보시면 정말 수직 상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번 6월 FMC, 이번에는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점도표를 통해서 인하를 예상을 할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